이제 우리 두 번째 구조물이죠 바이셉스 텐던 바이셉스 텐던은 롱헤드와 숏헤드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초음파 검사의 대상이 되는 파트는 롱헤드죠 그래서 우리 롱헤드 오브 바이셉스 브라키얼 텐던을 보겠습니다 위치 스키마에서 보여지시다시피 스카피올라의 슈프라 글레노이드 투베로클로시스와 글레노이드 레이브롬의 긴 원통형의 텐던으로 기시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요? 휴머러스의 GT와 LT 사이 즉 바이셉스 그루브 안을 내려와서 주행합니다 환자의 포지션은 손바닥의 하늘복에 그리고 엘보를 살짝 플렉션 하셔서 환자의 허벅지 위에 얹어 놓습니다 자 어덕션이죠 이 상태에서 손을 인터널로 10도 정도만 살짝 로테이션 시켜 놓은 자세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즉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검사 중에 우리 바이셉스 텐던을 좀 스트레칭 시켜서 보고 싶다 이럴려면 환자의 포지션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바이셉스 텐던 우리 LT와 GT 사이 주행하고 앞쪽으로 내려올 거거든요 자 여기 있어요 얘를 좀 아주 팽팽하게 펴서 검사하고 싶다 이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과 할 수 있다면 하이퍼 익스텐션 자세를 취해 준다면 앞쪽 헤드 쪽이 팽팽하게 펼쳐질 거예요 즉 검사 목적에 따라 자세를 바꾼다면 하이퍼 익스텐션과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부과해 주시면 바이셉스 텐던을 평가하는 데 조금 더 용이하다는 얘기죠 자 프로포지션은 바이셉스 그루브에 위치합니다 우리 바이셉스 그루브는 아까 봤어요 AC 조인트에서 직하방으로 3에서 5cm 정도 프로브를 끌고 내려오면 바이셉스 그루브를 찾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휴머러스의 GT와 LT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바이셉스 그루브고요 프로브를 텐던 서페이스에 최대한 수직으로 위치해서 검사를 해라 왜? 우리 총론편에서 했죠? 아나이소트로피 수직 입사 되지 않으면 텐던의 에코가 나온 데서 영상화되기 때문에 어부너마이가 감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텐던 반드시 퍼펜디큘라 입사 시키셔야 되고 우리가 오늘 검사할 4가지 텐던 중에 바이셉스 텐던의 아나이소트로피가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은 서브스카플라리스 텐던 서브스카플라리스 텐던은 내측으로 갈수록 앵귤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트랜스버스 스캔할 때 안쪽을 좀 눌러서 검사하시면 아나이소트로피를 피할 수 있고요 바이셉스 텐던은 롱지트로피 스캔할 때 이렇게 내려갈 때 밑으로 내려갈수록 앵글이 뒤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프로바 아래쪽을 좀 눌러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롱지트로피 스캔할 때는 팔을 앞쪽으로 살짝 좀 빼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수직 입사하는데 조금 용이하시겠죠 환자의 포지션 사진으로 보는 게 이해가 빠르겠죠 손바닥을 하늘 목에 살짝 인터널 로테이션 10도 본인이 허벅지 위에 올려 놓습니다 자 이 부분이 AC 조인트예요 찾기 어렵지 않은데 이 부분에서 3cm, 5cm 정도 하방으로 내려오면 바이셉스 그루브 바이셉스 텐던은 트랜스버스 스캔입니다 프로브 위치 확인하시고요 영상으로 본다면 바이셉스 그루브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지죠 우리 그루브에서 바이셉스 텐던을 디텍션 하셨다면 프로브를 쭉 디지털 방향으로 슬라이딩 어디까지 검사할까요? 마이오탠디노스 정션까지 쭉 슬라이딩 하시면서 바이셉스 텐던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시면 되고요 바이셉스 텐던은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어브노말이 디텍션 되지 않았다면 롱지튜유나 스캔은 생략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난 루틴으로 트랜스와 롱지를 다보겠다 보셔도 됩니다 우리 미드 레벨이 아마 바이셉스 피칼 그루브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메인 포인트가 되겠죠 나인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갈 건데 바이셉스 텐던의 트랜스버스는 우리 숄더 슈퍼리어에서부터 쭉 끌고 내려가면서 바이셉스 텐던을 트랜스로 검사한다 이 방법이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저는 살짝 주먹구구식이죠 레벨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쭉 슬라이딩 바이셉스 그루브에 대해서만 조금 언급을 하고 있는 스캔이라면 사실은 이렇게 2012년도에 9가지 존으로 나눠서 바이셉스를 스캔해라 라고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해요 이 9가지를 굳이 구분해서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적어도 이 중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3가지 포션은 인식을 갖고 검사를 해주면 진단에 상당히 용이하죠 첫 번째가 뭘까요? 바이셉스 텐던 어퍼 파트 쪽의 익스텐션에 대한 검사인데 제가 아까 포지션 설명할 때 기억하시죠? 바이셉스를 조금 더 탱탱하게 땡땡하게 펴서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풀 익스텐션, 익스트라 로테이션 한다고 그랬죠? 바이셉스 어퍼 파트의 시크니스의 노말 밸류 값을 정해놓고 시크니스의 변화에 따라 어부노마를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레벨입니다 두 번째는 로테이터 인터벌, 슈프라스피너터스와 서브 스카플라리스 텐던 사이의 스페이스를 얘기하는데 이 구간에는 로테이터 커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젝션이나 아스피레이션, 즉 인터벤션을 할 때 리드를 접속하기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레벨이 우리 하고 지나왔죠? 바이셉스 그루브를 얘기합니다 우리 세 가지는 좀 볼까요? 첫 번째 익스텐션 투 더 어퍼 포어 오브 헤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주